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맥사람이 있다면 그 중의 한 명은 나아입니다.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열 사람이 있다면 그 중의 한 명은 나아입니다.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건 나아입니다.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. 이상입니다.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?